한번 갈매니가 날아가서 먹는지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언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종도에 있는 캠핑카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왕산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오늘 하루는 캠핑가에서 잠을 잘 예정이에요 이렇게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먹어요 나중에 고기를 숯불에 구워먹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잠을 잘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씽 짜자 짜자 여기는 부엌이고요 아주 작은 부엌이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생환대 있고요 여기 벤지 있습니다 샤워기 있고 굴지도 있대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도 있어요 TV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모컨이 꽂아있네요 자 여기는 식탁이고요 여기는 밥솥이랑 전자레이즈랑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난방기도 있어요 여기는 옷장이고요 옷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옷장이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불 이불과 베개가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층 침대와 그냥 침대를 소개합니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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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여기는 그냥 침대인데요 여기에 2층 침대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단으로 사는 거예요 전 1층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잘 거예요 제가 떨어지면 왕 탕 탕 탕 어때요? 저희 카라만 맞힌가요? 다가야 지지 말로 쓰지 말로 쓰나지지 남겨둔 모조리 모조리 그곳 넘고스 그거머리 엉터리 이 세상 세트 도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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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다! 우와 여러분! 토람도 완전 크네요! 아 무서워! 여기에 새우깡을 줬다!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물려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새우깡을 꼭대기에다가 줬 테니 한번 갈매기가 날아와서 먹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로는 다 먹었다! 먹었다! 다 최고지! 먹었다! 엄마가 다 먹었다! 나 최고야! 고갈매기가 끄집어갔어요! 아 진짜! 여러분! 고갈매기가 끄집어갔어요! 에는 아İ 연보 여러분! 달명이가 내 쇄수상을 낚아챘어요 아빠! 아빠의 비둘기!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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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수풀에서 물기를 구워주셨는데요 그것의 맛이 정말로 끝내줍니다 요즘 날씨가 평균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바다도 가고 시원한 바람이 굴러와서 정말 시원했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식사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식사는 마파두부와 소시지와 김치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피오중이를 썼어요 여러분 저희는 손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책을 닦아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